안녕하세요. 중앙고시학원 와우 에듀 김재훈 영어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대비 공무원 영어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공무원 시험은 다시 한번 큰 변화가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출제 기조의 변화와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까지 커리큘럼에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의 출제 기조의 변화입니다. 이건 일단 인사혁진처의 발표 내용과 예시 문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실무 능력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안내문과 소음 민원과 같은 실용적 문제들 이메일 동료 간의 메신저와 같은 업무 관련 문제 공식 문서 서류 같은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는 기존에 없었던 이메일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소음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는 민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실무 영역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정표 같은 실무 일정표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문제가 제목을 출현하고 일치 문제를 찾는데 이거는 기존에 이 유형도 없었던 유형입니다. 또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치하는 거 이거는 실무자들이 쓰고 있는 어떤 설명서 같은 문장을 엔터 K앱 같은 내용을 주면서 내용을 물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떤 공식 문서 같은 내용들이죠. 이게 가장 큰 변화는 4개입니다. 독해에서 일단 한 문제, 두 문제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두 문제가 한 세트로 들어가는 것도 최초예요.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스텝이라는 단어의 밑줄을 주고 요거랑 동의화를 찾는 문제는 어휘이랑 결합한 기존에서는 토익이라든가 G텔퍼에 나오던 유형을 공무원 시험에 넣어서 실무 영역을 많이 강조한 문제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독해뿐만 아니라 문법에도 보시면 지금까지 지역적 문법 영작과 정비몽 같은 문법보다는 이제 문장 한 문장에서 분석할 수 있는 밑줄형 문제와 그 다음에 빈칸을 채우는 문법 문제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어휘 독해 결합 문제 앞에 보셨던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문제가 저렇게 독해영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7문제의 기존 독해 유형은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독해 문항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수능형 문제 출제가 여전히 증가됐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느냐 현행에서는 문법이 4개 다 3개로 줄어요. 그 다음에 어휘가 3, 4문제에서 3문제고요. 생활영어 3문제가 똑같고 독해 10문항에서 독해가 11개 실질적으로는 독해가 지배하는 12개까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항수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자, 표현을 보시면 지금은 문법이 영작과 정비문 파트가 있습니다만 이제 일단 그 인사처에서 가이드에서 나왔던 문장에서는 영작과 정비문이 빠지고 밑줄형 2개와 빈칸형 문제가 서로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밑줄과 빈칸형 그 다음에 생활영어는 그대로고 관용표현이 지금 조금 약해졌습니다. 관용표현을 잘 내지 않고 실무적인 대화 위주고요. 독해는 기존에 나왔던 10문항에다가 아까 그 한 문항에 두 문제 이용으로 이렇게 두 개 바뀌어 나왔다는 걸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적인 난이도는 여러분들 조금 내려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장에 대한 정확한 이회와 그 다음에 전체 문장을 보는 능력을 묻는 문제가 강하고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는 기존 유형과 변화 유형을 동시에 여러분들이 학습하셔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장을 쉽게 풀고 정답을 쉽게 찾는지에 대한 문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신유형 예상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는 것만 보여준 거지 아직까지는 완전히 형태가 굳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전역력이라든가 문법 전역력 그 다음에 심한 문법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문제 유형에 대한 철저한 기본 대비 여기가 조금 설명이 더 드린다면 기출 문제도 버리시면 안 돼요. 이번에 지방직일 끝나고 지금 제가 막 촬영하고 있는데 지방직 문제에서 근래에 나왔던 단어나 수고가 그대로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저렇게 변화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따라가느냐 보시면 7월 시작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기본과 심화 올인원 과정이 2개월 순환 과정인데요. 이건 기본 과정은 7, 8월, 9, 10월, 11월 다 똑같이 가는데 자 제가 보통 보면 여기 보시면 캐칭 영어라든가 오키도키라는 수업이 있고요. 어휘랑 독해입니다. 포인트 문법 독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7, 8, 9, 10 요 단어 혹은 계속해서 문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2개월 순환 과정으로 문제를 계속 바꿔가면서 돌아갑니다. 영어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를 대충 하고 들어오시면 어느 정도 내가 안다고 생각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인 기출 1, 2월 달인 단원 예상 3월부터는 실전 모의고사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모든 파트에 제가 동영이 꼭 들어가기 때문에 바뀌는 유행에 대한 동영 파트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동영 문제는 꼭 잡아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기출, 1, 2월 단원별 예상, 3, 4월 실전, 최종업까지 모든 것들이 동영 모의고사가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제 수업의 하이라이트인데 5위 수업을 제가 되게 강조를 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5위를 그냥 5위 측 사서 막연하게 외우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면 휘발성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근과 접사라 그러는데 영어 단어는 이렇게 이퀴가 된 단어는 무조건 똑같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unequal은 동일하지 않고 equality는 동일, 동일시하다 이런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연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문어발 어휘 수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어휘를 기본적으로 단수 남기가 아니라 그렇죠? 어근과 접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거를 7월부터 바로 시작을 하고요. 동영상으로 같이 촬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키도키는 뭐냐면 이게 이름이 오키가 이제 오키도케 5위라는 겁니다. 5위랑 독해를 결합해서 기출문제부터 예상문제까지 전범입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되는 5위독해 신유형도 여기서 제가 둠비로 프린터로 많이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제일 대표 강의들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뀌는 유형은 제가 무조건 집중적으로 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법특강 자, 신유형의 밑줄문제 밑줄문제는 원래 기존에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 두 개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말씀드린 아까 보셨던 거 잠깐 보셨던 밑줄문제, 문장을 집어넣는 문제 이 문장도 같이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기출문제와 예상독해 예상독해는 열 문제, 아까 보시는 것처럼 비슷하게 만든 예상독해 문제를 열 문제씩 매주 모의고사를 치면서 저희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제 난이도는 시험보다 살짝 높게 해서 시험장에서 시험지가 쉽게 느껴질 정도의 난이도로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그렇죠. 변화 유행할 때 능동적으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비슷한 문제를 찾아가면서 풀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푸는 게 중요합니다. 영어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언어이기 때문에 휘발성이 강하고 준비하는 데 시간도 걸리지만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단순 남기를 하시면 안 되고 문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구문독해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독해 영역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유행이 비록 많지만 영어는 변화의 폭이 막 엄청난 건 아니다는 거 그리고 7월부터 저희들은 이미 각 커리큘럼별로 유행별로 대비를 잘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초시생들 혹은 다시 준비하는 학생들 아무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해오시던 대로 혹은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학원 커리큘럼만 잘 따라오셔도 충분히 내년에 고득점이 얻을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험이 바뀌고 변화한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학원은 그리고 선생님들은 항상 거기에 앞서서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먼저 움직이니까 믿고 따라주시길 바라고요. 수업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원의 커리큘럼과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노력과 끈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 지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뵙고 같이 한 번 열심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